오늘 먹을 것은 김치에다가 이 김치는 흰밥에 흰밥에 그냥 흰밥에 그냥 흰밥에 그냥 흰밥에 그냥 흰 밥에 그냥 올려먹어도 이렇게 봐 굴 김치거든? 이렇게 봐 음 음 음 와아 그 맛 음? 하아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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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맛있어 음 음 못 먹은거 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가봐 가봐 저봐 이뻐 음 음 어이 짜파게티 혀 맛있겠지 짜파게티 자신께로 핑골 고맙습니다 최연아 엄마님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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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화 우리 편도레 있는 편그넬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하 쓰읍 음 쓰읍 으음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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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리 있는 편그넬 고맙습니다 저만네요 음 이쁨는 편그넬 고맙습니다 아 와우 제맛있다는데 짜파티 사랑이 아니야? 짜파티 짜파티 뜨거 짜파티 뜨겁다 와 와 진짜 죽고만 하죠 그냥 싸가지 뭐 와 때깔 봐 무슨 때깔 봐 배고팠어 음 단식쓰득이요 이건 배하고팠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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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방입니다 아 와 저 그냥 짜파이티가 어머머머 어머머머 짜파이티 여기는 먹는 방법이 있어 아 덥다 와 이거 너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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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 아니요 아니요 이거 먹고 못먹겨 펜채팅 하겠습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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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맛있다. 그럼 맛있다. 그럼 이번에 와 뒤지네요. 이렇게 먹어야지. 짜파게티는 사랑이 있는데 색깔 봐. 색깔 봐. 방울. 저는 빵이 맛있던데. 맛있던데. 맛있다. 리우나레는 짜파게티 먹어야지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그럼 우와 이거. 미안해요. 너무 맛있어요. 와 덥다. 음. 음. 헐. 뱁뱀. 볶음료. 뱁뱀. 정리. 뱁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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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짜파게티는 일요일에 먹으면 진짜 맛있다 뭔가 아쉬워 뭔가 아쉬워 내 짜파게티 뭔가 아쉬워 내 김치 뭔가 아쉬워 아주 그냥 죽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에 먹을 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